미 남부 국경을 넘다가 체포된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국경을 넘다가 미 국경보안당국에 체포된 이주자가 2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지난주 토요일 3월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국경에서 21만여 명이 체포된 건 지난 2000년 세관 국경보호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어떤 건가요? 작년 3월에는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 입국자가 16만 9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 24%가 증가한 것입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다가 붙잡힌 사람 외에도 유효한 비자나 허가 없이 미국 남서쪽 국경을 따라 합법적인 육로로 입국을 시도한 이주자도 1만 1천 명에 달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 주로 어느 나라에서 오고 있는 겁니까? 절반 이상이 멕시코나 또 과테말라, 온드라스, 엘살바도로 출신 중남미 국가 출신들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원래 이 네 나라에서 남부 국경을 넘는 불법 이주인들이 가장 많다 이렇게 전했는데 하지만 최근엔 비중남미계 출신들도 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보다 더 멀리서 온 사람들도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나이란을 침공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주자들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맥체인 악시오스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2월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우크라이나 인민 272명이었지만 이달엔 약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자들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그럼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에 아직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타이틀 42에 따라 즉각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규정을 답은 연방법인데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이 타이틀 42를 발동을 해서 남부 멕시코 국경 지대를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들을 국경에서 바로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조치였습니다. 네. 이 타이틀 42 좋죠. 조만간 종료되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월 23일부로 이 타이틀 42를 종료할 것이다라고 누차 밝혔습니다. 세권 국경보호국 자료로에 따르면 이 타이틀 42가 시행에 들어간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200만 명가량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대부분이 바로 타이틀 42에 적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자, 타이틀 42가 해제가 되면 적발돼도 즉각 추방될 위험은 적어지는 거네요. 그렇다면 불법 입국자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본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하루 최대 1만 8천여 명의 이주자를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고 대비에 들어갔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부 국경지대 이주자들이 몰려드는 상황, 정치적인 쟁점도 되고 있죠? 네. 지난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을 상당 부분 뒤집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지대의 불법 이주자들이 급증을 하면서 행정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꽤 많은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부추겼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중간선거가 있죠? 네. 올해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주도권을 민주당으로부터 빼앗기 원하는 공화당은 남부 국경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에 나온 세관 국경보호국의 수치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받게 될 큰 도전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